휴대성 끝판왕 미니 TV & 모니터 작지만 강력 리드스타의 한국 디지털 미니 TV는 휴대성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14인치의 HD 화면은 1280x800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내장된 HT 디지털 튜너 덕분에 다양한 방송을 쉽게 수신할 수 있어 야외에서나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지원 기능에 있어 전원 없이도 긴 시간 시청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무게가 1.85kg으로 가벼워서 이동이 간편하며 스피커도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오디오 장치 없이도 충분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리드스타 미니 TV는 컴팩트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실용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만약 이동 중 TV 시청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은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이 제품은 새로운 미니 휴대용 TV입니다. 이 제품은 DVB-T2, 이스브티, 레츠 등 다양한 방송 포맷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크기도 작고 가벼워서 이동하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질이 우수하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작은 화면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외출 중에도 생생한 TV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EU 플러그 타입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유럽 지역에서도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무게가 가볍고 사이즈도 아담의 휴대성이 뛰어난 점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괜찮아서 야외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미니 휴대용 TV는 실용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여행이나 캠핑 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페기비스 IPS 미니 스크린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3.5인치의 작고 아담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다64를 통해 CPU와 RAM, HDD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이는 작업 중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USB-C 허브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기기와 연결이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노트북이나 맵북과 함께 사용하면 추가적인 서브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간 활용이 뛰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간편하면서도 유용한 기능을 제공해 IT 작업을 하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실용성 덕분에 사무실이나 집에서 큰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